안녕하세요 티타남입니다 물놀이 복장을 입고 찾아왔는데 대형 유튜버 코너님께서 에버랜드를 방문을 해주셨어요 소울리스좌 점장 코너의 한 팀을 맡아 가지고 각각 배틀을 뛸 예정입니다. 코너 분들과 티타남이 진행하는 콜라보 촬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 어딜까요? 여기는 너프 워터 배틀 존이고요 코너 분들에게 좀 배틀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1등 하시는 분들께는 뒤에 보이는 저 티익스프레스를 탑승하고 온몸을 말릴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꼴등 분에게는 저희가 좀 어마어마한 벌칙을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? 나 오늘 중전 동안 처음으로 8인칭 등록했어요 편집을 sizes 닮습니다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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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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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